배짱 좋은 사람 옛날에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미라는 배짱의 조끼로 유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미가 젊었을 때 하루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어느 재상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재상의 집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이미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저 집에 들어가 술 한잔 얻어먹고 가세. 이미의 제안에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아는 집인가? 그러자 이미는 어깨를 쫙 펴며 대답했습니다. 엄 너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재상의 집일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미는 그 재상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지 재상을 잘 안다는 말을 듣자 친구도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인과 인사를 할 테니 자네는 내가 손짓을 하거든 들어오게 친구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롬새 이미는 그 집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곧 주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는 음식이 놓인 상의 끝자리에 앉아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미가 술을 석 잔 영거푸 마시고 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참 술이 세군 누굴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주인을 불러 귓속말로 소곤거렸습니다. 저기 앉아 술을 석 잔씩이나 영거푸 마시는 선비가 누구입니까? 주인인 재상 역시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미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상의 대답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저리도 무례하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에게 다가왔다 졌습니다. 퇴근 누구의 초대를 받고 왔기에 이처럼 무례하오?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던 이미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 말입니까? 불청객이 그냥 들어왔지요. 그러면 안됩니까? 손님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이미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웃으시지만 저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저 대문 밖에는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부르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는 조금 전에 대문 밖에서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요? 참으로 대단한 배짱을 지닌 선비로구먼. 주인은 이미가 호탕한 선비임을 알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미의 친구를 들어오도록 했지요. 친구가 서먹서먹한 표정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뒤 이미가 당당한 목소리로 친구를 주인에게 소개시켰어요. 자, 인사 올리게 평소 내가 잘 아는 김대감이시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제 상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답니다. 약방에 간 사람 붉은 해가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날이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느라고 바빴어요. 이럴 때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서울에 올라온 한 시골 사람이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골 사람은 시골 사람은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 위해 어느 약방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에구,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서울에서 일을 보고 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시골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서 있는데 약방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밖을 내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개건거지? 뭐? 개건거지? 시골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 듯 했어요. 비가 개거든 가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닌 개이거든 나가달라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약한 사람 같은 이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시골 사람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곱지 않은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시골 사람은 분을 참으며 못 들은 척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쏟아지던 비가 그쳤습니다. 시골 사람이 약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괜히 그만 가야겠군 이번에는 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방 먹은 셈이었습니다. 그 말은 비가 다 개었으니 그만 가겠다는 뜻도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개이니 만나지 않고 가겠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 괜히 그만 가야겠다고? 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만 보았답니다. 일자무식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이면서도 일자무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낱녹호 기억자도 몰랐어요. 어느 날 그 무식한 사람이 무한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무식한 사람은 거의 한 달이 넘게 그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늘 현감과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현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갱을 하게 조갱을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밥을 먹다 말고 현감을 멀거니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현감이 말한 조갱은 국에 밥을 말아서 많이 먹으라는 한자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식한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없었지요? 조갱? 조갱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만 내가 여기 와서 지내는 게 못마땅해서 욕을 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의 뜻을 늘 궁금해 하던 무식한 사람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현감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식한 사람은 밖에 나와 아전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나에게 밥을 권할 때 조갱하게 조갱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무식한 사람의 질문에 아전은 빙글에 웃으며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갱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양반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로 짐만 되는 무식한 사람이 달갑지 않아서 였습니다. 그런 말도 모르면서 양반이라고? 아전이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식한 사람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양반이 묻는데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무식한 사람의 얼굴빛이 붉으락 푸르락 하자 아전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골탕을 제대로 한번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오라 여쭙기 민망해서 그렇습니다요. 조갱이란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소리인데 설마 사또께서 손님에게 그런 상소리를 하셨을 라구요. 손님이 아마도 잘못 들으셨을 것입니다요. 아전이 슬쩍 눈치를 보며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무식한 사람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추측이 맞았다는 건데 에이 설마 무식한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비슷한 말을 잘못 들었다고 여기며 화난 마음을 접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무식한 사람은 현감과 겸상을 나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조갱을 하게 무식한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조갱을 하게 현감이 한 말은 분명히 비슷한 다른 말이 아니라 조갱이였습니다. 밥을 한술 떠먹고 우물음을 씹고 있던 무식한 사람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지솟았어요. 무식한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감을 노려보던 무식한 사람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소리를 퍼부으며 숟가락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전화의 상스러운 놈아 현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뜻밖의 욕을 들었으니 당연했지요. 멋이라 고얀놈 당장 꺼지거라. 현감은 그대로 상을 물리고 곧바로 일자모식인 그 사람을 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바보 사위와 말 어떤 노인이 새 사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위가 세상 물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에 보기로 했습니다. 사늘하면 세상 일에 밝아야 해. 그래서 노인은 장에 팔러 갈 말을 사위에게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말이 몇 살이나 되었겠는가? 그러나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멀거니 서있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사위가 자신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이 몇 살쯤 되었겠는가? 그래도 사위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마치 꿀먹음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한 차례 한숨을 내쉬고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값은 얼마나 나가겠는가? 노인은 사위의 입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위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노인은 가슴이 확 막혔습니다. 사위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왔지? 노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앞날이 깜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속 터진다 속 터져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노인의 딸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까짓 것도 몰라 쩔쩔매세요? 아버지가 말의 나이를 모르시면 말 고삐를 받아주고 이리저리 몇 발짝씩 끌어돌리며 찬찬히 살펴본 다음 신발 신발 코로 배를 툭툭 차보고 말의 윗입술을 뒤집어본 뒤에 세 살이군요 하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다시 말의 값을 모르시면 한 스무 냥은 실이 나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당신 얼굴은 또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까짓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멍청이 소리를 들어요. 사위는 그 말이 아주 그럴듯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지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사위는 주먹을 불끈 쉬며 다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위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장모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부인네들의 모임에서 보니 가장 윗자리에 앉았던데 그래 바로 지금이야. 사위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빙긋 웃었지요.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알아보세. 사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기 부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사위는 사위는 저벅저벅 자신있게 걸어서 부인네들의 모임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장모는 맨 윗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사위는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장모의 머리채를 틀어쥐고는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신발코로 장모의 배를 툭툭 차더니 장모의 윗입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뒤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세살이군 한수무 냥은 쉬리 나가겠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부녀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에구머니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그 자리에 사위만이 멀뚱멀뚱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원님과 하인 한 원님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 한 마리를 메고 오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까이 보니 죽은 사슴 이었습니다. 원님은 새 사람 가운데 누가 사슴을 잡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사슴을 잡았느냐 원님이 점잖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어깨에 사슴을 둘러맨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슴은 제가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맨 것입니다. 제가 잡은 사슴을 어찌 다른 이에게 매도록 하겠습니까? 사슴을 맨 사람의 이야기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백성들도 제 물건은 제가 지니고 다닐 줄을 아는구나. 그런데 내 짐은 분명 내 것인데 하인놈이 메고 다니지 않는가. 하인놈이 메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하인의 것인 줄로 착각할 게 틀림 없다. 원님은 갑자기 그게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짐을 메고 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백성들이 내 것인 줄 알지 않겠는가. 원님은 즉시 하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짐을 왜 늘 내가 메고 다니느냐. 원님의 뜬금없는 물음에 하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야 원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원님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잔말 마라. 그 짐은 내 것이니 내가 메야 한다. 어서 이리 내놓 카라. 하인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찜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덕인가 싶어 기분이 좋기도 했지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하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메고 있던 짐을 원님에게 건네 주었어요. 원님은 기분 좋게 짐을 받아들었지요. 짐을 받아매고 말을 타고 가는 원님이라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행차로 보면 원님 일행이 분명한데 누가 원님인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 사람이 말을 탔으니 원님인 것도 같은데 짐을 맨 걸 보면 분명 원님은 아닐 테고 그럼 뒤따르는 자가 원님 이겠구먼 아마 하인이 병이 나서 말을 태운 거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 거렸답니다. 바보와 울보 공주 옛날에 온다리라는 소년이 눈먼 어머니와 함께 오두막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집안 이었단다. 조상 어른들 중에는 천장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여러분 계셨지. 어머니는 온달에게 가끔 집안 내력을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온달은 늘 저작거리에서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 했습니다. 한때 집안도 좋았고 생긴 것도 멀쩡한 온달이 구걸을 하러 다니자 사람들은 온달이 어디 모자란 바보라고 생각하여 언젠가부터는 아예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 왕에게는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 외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어렸을 때 엄청난 울보였어요. 한 번 울었다 하면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왕은 공주가 울음보를 터뜨렸다 하면 장난삼아 놀리곤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울어대니 좁은 집안에 시집은 못 가겠구나. 아무래도 바보 온달한테나 시집 보내야 하겠다. 신기하게도 공주는 그 말에 울음을 뚝 그치고는 바보 온달이 누구야 하는 눈빛으로 왕을 빠니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울 때마다 왕은 바보 온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울보 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열여섯 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왕은 공주를 조장 대신에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 대신과 아들은 둘 다 욕심이 많고 권력을 좋아하잖아. 난 결코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아. 집안이 보잘것 없고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공주는 어린 시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던 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온달이 정말 바보인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공주는 남장을 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와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그 무렵 청년이 된 온달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저작거리에서 바라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참을 기다려 공주는 마침내 온달을 보았습니다. 약초를 파는 온달은 인물도 화냈고 말도 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순박 하면서도 빛나는 온달의 두 눈에 공주는 설레였어요. 저 사람이라면 난군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을 테고 함께 고구려를 위한 꿈도 꿀 수 있을 거야. 공주는 온달이 나무와 약초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온달 주위에서 서성이며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마음을 정했어 난 온달의 아내가 될 거야. 궁궐로 돌아오는 공주의 눈앞에 내내 온달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왕이 다시 혼인 이야기를 꺼내자 공주는 대답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바마마 께서는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헛말을 해서는 안 되는 법 저는 다른 이에게 시집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공주가 고집을 꺾지 않자 평강 왕은 화가 나서 소리 쳤습니다. 아비의 말을 거역 하려거든 차라리 쿵을 나가거라.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느니 차라리 그리 하겠습니다. 공주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팔찌며 폐물을 싸서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해질 무렵 온달의 오두막 집에 닿은 공주는 집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아있는 온달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내 아들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댁은 누구요? 온달의 어머니가 손을 뻗어 공주의 얼굴이며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댁한테서 향내가 나고 손 또한 매끄러우니 귀한 분이 분명하오. 이런 분이 보잘것없는 내 아들은 왜 찾는 거요? 바로 그때 나무참을 진 온달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달은 어머니와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온달은 넋을 잃고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선녀같은 여인이 베필이 되려고 찾아오다니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 아이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공주님의 짝이 될 수 없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온달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마음을 공주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궁궐을 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닷샘만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저를 지켜보아 주세요. 그런 연후에도 저를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신다면 미련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온달의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알뜰하게 집안을 보살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친 음식이며 죽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온달은 마치 오랫동안 공주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공주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어머니는 공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온달과 공주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게 홀레식을 올리면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늘에 맹세 했습니다. 공주는 금팔찌와 폐물을 팔아 집과 밭과 소를 사고 노비며 살림살이를 모두 마련하고 나서 좋은 말도 한 마리 샀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온달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살림이 넉넉하니 어머니도 잘 봉양할 수 있습니다. 남구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서 공주의 훌륭한 지하비가 되고 우리 고구려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소. 우리 조상 어른들처럼. 그럼 이제부터 글공부를 하고 무예를 닦으십시오. 공주는 온달에게 말타기며 무예와 글도 가르쳤습니다. 온달은 공주를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예를 닦았어요.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갔고 온달은 온몸에서 휘황한 기운이 번뜩이는 늠름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공주와 온달이 혼이 난 지 3년째 되는 봄 공주가 말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에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합니다. 이날 폐하께서는 여러 신하와 오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참석하시고 고구려의 많은 사내들도 행렬을 따라 사냥에 나선답니다. 이날 잡은 가장 큰 사슴과 돼지로 하늘과 산천 신들에게 제사도 드린답니다. 난군께서도 사냥대회에 참석하시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배학계 사위로 당당히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배학계 사위로 인정받고 공주의 결정이 옳았음을 알릴 것이니 공주는 아무 걱정 말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시오. 온달은 말을 타고 달려가 긴 사냥행렬 끝에 끼어들었습니다. 낙랑의 언덕에서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말을 탄 수많은 사내들이 함성을 지르며 짐승들을 몰았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앞서서 말을 달리고 화살을 명중시켜 짐승을 잡았어요. 왕과 대신들과 많은 병사들이 감탄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사냥에서 가장 많이 짐승을 잡은 사람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여 시종에게 데려오라 일렀고 이윽고 사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 사는 누구인고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공주가 온달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온달이 이렇게 늠넘한 대장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대가 정녕 온달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이제야 폐하께 인사드리옵니다. 울보 공주가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알았구나. 온달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나라의 제목이 되거라. 공주에게도 아비를 보러 자주 궁으로 오라 일러라. 왕은 해묻해하며 온달을 장군으로 삼고 공주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호주의 왕이 요동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강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정하자 장군 온달도 왕을 모시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요동에서 온달은 앞장서서 적진으로 달려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여러 장수와 병사들 또한 온달의 용맹함에 용기를 얻어 앞다투어 장렬히 싸워 마침내 적군을 물리쳤어요. 과연 내 사위로다 장군의 용맹이 고구려를 구했도다. 왕은 온달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전보다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날이 갈수록 온달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제 온달은 공주와 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했는데 다만 꼭 한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고구려는 신라에게 아리수 이북 땅을 빼앗겼소. 그 땅의 백성들은 아직도 부모의 나라인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하오. 고구려의 장군으로서 나는 그 땅과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고 싶소. 당연히 그러하셔야지요.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공주가 따뜻한 목소리로 온달을 격려해 주었어요. 온달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나라의 힘을 기르는 동안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평강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새임금 영양왕이 되었어요. 온달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영양왕에게 영양왕에게 아뢰였습니다. 신에게 군사를 내주시면 아뢰소 이북당을 꼭 되찾아오겠습니다. 영양왕은 온달의 청을 흥쾌히 허락하고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출정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 근심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공주는 얼른 불안을 털어버렸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야. 장군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실 거야. 출정의 날이 다가오자 온달은 모두에게 맹세했습니다. 개립형과 중령 서쪽 지역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소. 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마음속으로 하늘을 빌었습니다. 부디 이기고 돌아오도록 반드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온달과 병사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남쪽으로 행군했고 이제는 신라 땅이 되어버린 아단성 아래서 신라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신라군과 싸웠지만 치열한 공방전 끝에 차츰 밀리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신라군과 맞서 싸우느라 자신을 노리는 화살라나가 맹렬하게 날아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온달은 가슴 깊숙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반드시 옛 땅을 되찾아야 해. 온달은 아단성 아래서 눈을 감으며 안타깝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수를 잃은 고구려군은 일단 고구려 국경으로 후퇴하여 서둘러 관을 만들어 온달의 시신을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관을 수레에 실으려 하자 이상하게도 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더니 정말 국내성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려나 보다. 아무래도 공주님을 모셔와야겠소. 병사 하나가 말을 타고 급히 국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가 도착했을 때 관은 여전히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관을 어루만지며 가만히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눈물이 공주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려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힘을 주자 비로소 관이 번쩍 들렸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국내성 외곽 양지바른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장군 곁에 묻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공주는 무덤 앞에 서서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온달이 공주에게 환한 웃음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오씨 며느리 옛날에 어느 마을 길목 근처에 큰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낙은 애들을 재워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맹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가는 성질이 몹시 사납고 힘이 세며 몸집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맹장군 이란 별명으로 소문이 퍼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맹장군을 천하 장사라고 떠받들었을 정도였어요. 성질이 고약한 맹장군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주막집의 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음흉한 강도였답니다. 맹장군은 자기 주막집에 묶고 가는 손님을 언제나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님이 값나가는 물건이나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지 눈여겨 보았지요. 맹장군은 주막에 머물다가 길을 나선 손님보다 항상 미리 앞질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길가에 숨어 있었어요. 손님이 다가오면 벼랑간 달려들어 몸에 지니고 있던 금품을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손님 가운데 돈이나 값진 물건을 지녔던 사람들은 맹장군에게 모두 빼앗겼지요. 그라고는 한숨을 내쉬며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내가 지닌 교묘한 꾀와 막강한 힘에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 맹장군은 손님이었던 낙은 애들의 금품을 빼앗고 나면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군이 겉으로 꾸미고 있는 주막집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값진 보물을 가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맹장군이 낙은 에게서 금품을 빼앗는 바로 그 방법 때문 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꾀가 나왔는지 맹장군은 매일 밤마다 자정이 조금 지나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맹장군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바닥으로 허벅다리를 힘차게 탁탁 치면서 목청을 도두었어요. 마치 새벽을 알리는 수탁처럼 우는 소리를 꾸며 낸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해서 달기 울 때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맹장군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맹장군은 주막집에 묶고 있는 낙은애들에게 첫 새벽이 되었음을 거짓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낙은애들은 길을 떠날 채비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음 벌써 첫 달기 울었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구만 가짜 닭 울음소리에 낙은애들은 감쪽같이 속아 풋잠에서 얼른 깨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잠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긴 다음 허둥지둥 길을 떠나곤 했지요. 낙은애들이 첫 새벽에 수탉이 우렁차게 울자마자 길을 떠났던 것은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떠나야만 목적지까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거든요. 몇십 리나 몇백 리를 걸어서 다녀야 했던 그 때에는 먼 길을 가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장군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어서 길을 나서거라. 맹장군은 희죽희죽 웃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맹장군의 주막집에 젊은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시골 마을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 서울로 가는 중이었지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젊은 장사꾼은 주막집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빈 방이 있으니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맹장군은 젊은 장사꾼이 지닌 물건들을 보자 웬 횡재냐 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장사꾼이 잠을 자는데 방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한밤중에 달기 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자 젊은 사냥꾼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역시나 맹장군은 젊은 장사꾼을 앞질러 주막을 나온 다음 길가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장사꾼은 초행길인데다 주위가 온통 캄캄해서 방향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 해하며 길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 순간 탁 하고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맹장군이 둔탁한 흉기로 장사꾼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장사꾼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강도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맹장군은 장사꾼을 쓰러트린 다음 물건을 모두 훔쳐 얼른 달아나 버렸습니다. 무서운 강도인 맹장군은 워낙에 힘이 센 천하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맞서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어쩌다가 반항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맹장군은 그 무지막지하고 억센 힘을 이용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는 나그네를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가끔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맹장군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맹장군의 이런 못된 짓이 언제까지 계속 되었을까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힌다더니 소름 끼치는 나쁜 소문은 어느새 여기저기 퍼져 나갔습니다. 거기 주막에 묵었다가 새벽에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강도를 만났다는 구만 그 강도가 어찌나 천하 장사인지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던데 그 맹장군인가 뭔가 정말 끔찍해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 괴상한 소문은 고울의 광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벌을 주어야 할 광가의 사또도 맹장군에게 함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맹장군이 워낙 무지막지한 강도라서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장군에게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아주 영리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부지런하고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동량을 하러 온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어요. 이 며느리의 친정도 같은 동네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오대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속이면 못 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온 뒤에도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요.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길만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도적같은 놈이 산다고 하니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광가에서 빨리 벌을 주어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살 텐데. 동네 부인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괴상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수긍 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나쁜 행실에 대한 소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며느리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요. 우리 아버님을 어쩌면 좋을까. 며느리는 맹장군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가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어요. 누가 뒤통수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것 같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며느리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지 궁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며느리가 이 생각에만 줄곧 마음을 쏟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좋은 꾀가 며느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노여움도 사지 않고 주막에서 머문 낙은 애들이 가짜 닭 울음소리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방법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며느리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 맹장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정이 조금 지나자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맹장구는 헛간의 닭장 옆에 숨어서 허벅다리가 얼러나도록 두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그런 다음 꽃기우하고 수탁이 우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질러댔지요. 그러자 그 닭의 울음소리에 맞장고라도 치듯이 아낙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자는 안채의 안방에서 말입니다. 달가달가 울지 마라 자정밖에 안 되었다. 네가 울면 손님들이 잘못 알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달가 울지 말라니? 어둠 속에서 낙은 애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맹장구는 갑자기 안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우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맹장구는 눈만 껌벅이고 있었어요. 가짜 닭 울음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 짐을 꾸리려던 낙은 애들도 이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주먹이 바로 그 주먹이었나? 낙은 애들은 그제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고약한 강도가 바로 이 주먹집의 주인 맹장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 맹장구는 눈물의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토록 무지막지하던 맹장군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못된 행시를 고친 맹장구는 자기 허물을 씻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맹장군을 믿게 되었지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 못된 맹장군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모두 그 착한 며느리 덕이지. 사람들은 모이면 맹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얼마 후 맹장군과 그 며느리의 갸륵한 행시를 도호부의 사또도 알게 되었어요. 주막집의 마당에 천막이 젖었습니다. 시아버지 맹장군과 며느리에 대한 표창식이 열렸지요. 동네 사람들과 낙은애들은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영리하고 착한 며느리에게는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둥근 거울을 상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큰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된 시아버지에게는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포도 포도 대장의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그릇된 시아버지의 행시를 바로잡아준 며느리를 거듭 칭찬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참 재미있고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뭔가 모자란 바보, 욕심 많은 사또, 어리석은 호랑이 등 다양한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웃음과 지혜를 주는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배짱 좋은 사람 이야기에서 배짱 좋은 사람 역시 재치가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일반 사람 이었다면 당황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짱 좋은 사람 답게 행동하여 주인과 정말 친구가 되었지요? 놀라운 배짱에 그저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 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아랑 상 바랍 escri CI пос